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의 미치다 플래티뉴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뉴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호석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서 전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거의 한 1년인가요? 1년 만인가요? 한 6개월 만인가요? 처음으로 혼자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틈틈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혼자서 녹음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녹음을 합니다. 오늘 녹음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난 토요일이 9월 8일이었습니다. 9월 8일 날 저희가 미래스 대우 증권 고객을 위한 세미나에 추천을 받아서 나갔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론 대표적으로 한 분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향후 USTAC, 특히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 향후 바뀌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계셔서 제가 대표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안윤 교수님, 안동호 팀장, 오윤희 과장 필두리에서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만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바뀌는 거에 대한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 다 들으면 아실만한 회사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픈을 하기가 좀 아직 그쪽에서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땡땡땡땡땡이라는 회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하고 이번에 저희가 정식으로 MOU가 체결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사실 이제 손보이려고 준비 중입니다. 상당히 좀 바쁘고요. 바빴고요. 바쁠 예정이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올해가 가기 전에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저희 회식의 최초의 자격증이죠. 자격증에 대한 시험도 올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 회사하고 합쳐지면서 상당한 컨텐츠에 대한 변화도 가져올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영상 위주의 어떤 건건이 나왔던 그 영상을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고 월 회원 제도로 바뀌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것도 이제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아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얘네가 이런 애들하고 MOU를 맺었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를 보시려면 10월 초가 되면 그러니까 추석이 끝나면 추석이 끝나면 이제 딱 홈페이지가 열리면서 아 얘네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9월 10일 월요일인데 제가 이제 저희의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저희 이름을 단 미국 주식의 미치다 USTAC 이 이름을 단 우리만의 세미나는 9월 15일 이번 토요일이 마지막 세미나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우리 교수님과 함께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세미나가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 뭐 사이다 쪽 사이다 경제하고도 저희가 이제 콜라보로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는 저희가 꾸준하게 또 초석강자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또 세미나를 진행했었고 또 중간중간에 뭐 어떤 증권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또 했었고 얼마 전에 또 바로 어제 엊그저께도 사실 뭐 미래스 대우 물론 미래스 대우 고객만을 위한 세미나였습니다만 그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또 증권사 직원들도 교육을 상당히 좀 많이 시켰습니다. 저하고 교수님하고 물론 이번 주도 갑니다. 이번 주도 이제 수요일 날 내일 모레네요. 벌써 내일 모레 또 지방을 가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 그 다음에 저희 세미나 그 다음에 또 증권사에서 원하는 또 세미나 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일정이 빡빡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MOU가 성사가 되면서 바뀌기 전에 바뀐다고 하면 사실 뭐 저희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장우석 이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미나의 진행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를 또 어떻게 유료를 책정할 때 얼마를 책정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같이 공동으로 또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브랜드가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는 뭐 미국 주식의 미치다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저희의 독창적인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고 저희가 진행까지 했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 많이 해서요. 사실 9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날 세미나는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제가 우겨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물론 무료는 아니죠. 공짜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좀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안동호 팀장이 하는 터틀 트레이딩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주식을 트렌디하게 자기가 선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뉴스를 보는 방법들 뭐 이런 부분들과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에 7월 29일날 이것이 진짜 미국 주식이다. 9시간 강의하고 뭐가 차이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9시간 강의 들으신 분들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물론 이제 들으면 되게 좋죠. 저는 저희 입장에서 들으라고 하죠. 근데 비용이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번에 비용이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35만 원을 책정했는데 물론 이제 35만 원은 이번에 이제 할애서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강의가 끝나면 이제 원래 금액으로 높아지는데 원래 금액이 높아진 이유는 저희 저나 뭐 교수님에 대한 뭐 강의 이런 것보다는 그 안동호 팀장이 하는 터틀 트레이딩이 사실 이게 좀 비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일반 시중에서는 상당히 비싼 금액에 뭐 저희 금액보다 한 10배 높은 물론 저희보다 훨씬 더 정말 더 집중적으로 가리키겠지만 저희도 뭐 안동호 팀장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엑셀을 사용할 줄 안다 그러면 엑셀을 사용할 줄 안다 그러면 직접 어떤 자기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게 사실 좀 저희가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한 또 자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엑셀 그런 또 실습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냥 보시고 나중에 이제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반복하셔야겠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올라간 것뿐이고요. 저희가 저나 뭐 우리 교수님 강의는 원래 근간은 비슷합니다. 근간이. 기본적인 근간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다만 상당히 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의 이제 좀 내용을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는 거 말고는 별로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저희의 마지막을 닮고 싶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아니면 그 다음 이제 추석인데 추석이 끝나면 바로 10월 아닙니까? 10월 달에는 제가 그냥 바로 오픈해버립니다. 저희가 바로 땡땡땡땡땡 회사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그냥 이제 저희는 많이 좀 이렇게 저희만의 색깔은 많이 좀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관계죠. 서로 간에 어떤 이제 합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요번 토요일날 저희가 아직 그 네이버 예약이 열려있으니까요.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항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은 그 지금 영상 컨텐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쪽에 영상 컨텐츠 일부 저희가 강의했던 부분들 플러스 월 회원 제도는 아닙니다만 거의 거의 비슷한 1년에 한 번에 비용을 받아서 1년 동안 관리해드리는 유니버스 50 플래틴 회원 제도가 있는데 전부 다 다 뭉뚱그려 갖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월 회원 서비스로 바뀝니다. 매월 얼마를 내면 종목에 대한 종목에 대한 단기적이든 유니버스 50에 대한 부분이든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건 월로 끊어집니다. 매월 월로 끊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일단은 계속 아니면 한꺼번에 몇 개월치를 아마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체할 거고요. 어쨌거나 월 회원 제도가 나와서 월 회원 제도에 서브스크립션이죠. 서브스크라이버가 되면 가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일부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그 비용을 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기 그 어도브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포토샵 그 다음에 프리미어 영상 이런 거 한 번에 구매하려면 힘들었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게 쪼개갖고 얼마 금액을 딱 월 회원 제도로 딱 운영하면서 얼마를 내게 되면 서비스를 계속 해나가는 정도 그거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 회원비가 그날 9월 8일날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월 회원 제도로 바뀌면 이게 어쨌거나 책정된 월 회비가 있을 건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월 회비는 월 회비는요. 조금 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어떤 컨텐츠가 추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도 상대방 회사 저희 쪽 제휴회사 역시 상당히 이거에 공을 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월 회비는 그렇게 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월 회비는 싸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유니버스의 플래티넘 회원들 지금 현재 저희 쪽에 지금 플래티넘 월 회원은 아닙니다만 연회원으로 한 번 딱 금액을 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금액 그 금액의 거의 한 두 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걸 나누기 12일을 하면 딱 대충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도 월 비용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현재 플래티넘 회원분들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이미 월 연 저희 플래티넘 회원은 1년 단위로 저희가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유지가 할 수 있도록 그냥 금액이 얼마가 올라가더라도 그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장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날 토요일날 사실 지금이라도 만약에 플래티넘 회원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가입하시게 되면 향후에 나오는 제휴 회사하고 서비스를 하는 월 회원 서비스도 그냥 어쨌거나 1년 동안에 그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제 어떤 회사가 M&A가 되면 어떤 직원들을 고용 보장하듯이 일단 컨텐츠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플래티넘 회원에 굉장히 비싸서 못했던 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가입하신 게 어떨까 왜냐하면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면 지금 플래티넘 회원들을 만약에 금액을 내게 되면요 나누기 12로 하면 금액이 나오죠? 10만원 정도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다양한 어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쿠폰을 써서 조금 저렴하게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쨌거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10만원대에서 지금 이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그걸 한 번에 내는 걸로 되지만 만약에 월 회원 제도로 가게 되면 물론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은 내지 않지만 어쨌거나 월 회원비 곱하기 12를 하면 1년 단위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가는 걸로 밝힐 거다라고 말씀드려보니까요. 한 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바뀌는 날짜는 아마 10월 초가 되면 10월 초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토일 아마 10월 5, 6, 7 안에 10월 5, 6, 7 안에 일단 오픈이 될 거고요. 그 사이트는 그 사이트는 오픈이 될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그 회사가 저희보다 한 천배는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증권사에서 저희를 초청하실 분들 향후에 장우석 이향형이 나와서 또 한 번 엊그저께 했던 행사처럼 미래의 세 대우 증권 고객만을 위한 어떤 뭐 그런 세미나 같은 것들도 향후에는 이제는 알아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그것도 요번에 거의 마지막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면 제가 또 약간 도움을 드렸던 하나금융투자 저희 회원분들도 워낙 많이 현재 거래 중이니까 하나금융투자에 사는 세미나 정도만 한 번 제가 초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세미나를 거의 못 나가지 않을까 이건 뭐 사실 뭐 여러가지 또 그쪽 상대방 회사하고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막 저희가 지금은 물론 막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비용을 받고 나가는데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 더 어렵지 않을까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뭐 조금 이제 향후에는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인데 시험은요 제가 이제 이것도 모든 게 다 잡혀있습니다. 시험 일자 글로벌 주식투자 전문가에 대한 시험 일자 그 다음에 시험 장소 까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때 빵 터트리는 걸로 해서 그 회사하고 일단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날짜하고 장소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날짜하고 장소가 다 정해졌다. 12월 달로 제가 12월달 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다 올해는 제가 이제 말로만 했던 뭐 자격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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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뻥을 쳐갖고 그것도 일단은 진행은 어쨌든 12월 안에 모든 게 다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직원분들 교육할 때 솔직히 제가 직원분들 교육할 때 첫 마디를 뭘로 하는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원분들 교육할 때 있잖아요.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엄청 빡세게 시키는데 직원분들은 그렇게 시킵니다. 제가 심지어 직원분들 교육받지 않고 하는 분도 계시죠. 그 다음에 장우수 너 같은 교육 필요 없어. 우리 자체적으로 할 거라는 분도 계시고 어쨌거나 그런 상관 안 합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직원분들 세미나 할 때 딱 몇 가지 물어봐요. 첫 점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지금 전체 증권사로 보게 되면 한 12군데 13군데를 합니다.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고요. 심지어 저기 저희 미국 주식이 밑치다 처럼 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 분도 계시죠.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배워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데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딱 물어봅니다. 직원분들한테 지금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고객입니다. 전화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딱 물어봅니다. 물어보죠. 그게 그날 그 교육을 받으러 온 직원분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해서 혹은 찾아가서 직접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기업 기원은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다만 실적은 숫자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열어서 보겠죠. 사이트를 열어서 어떤 사이트를 열어서 보겠죠. 실적에 대한 취 현재 실적을 포함한 실적에 대한 취 향후 실적에 대한 예상치 관련 기업에 대한 이슈거리 최근에 뉴스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테슬라처럼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이슈를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 더 나아가서라기보다는 굉장히 더 중요한 내용인데 전체 월가에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평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실적 목표 줄까? 평균 목표 줄까?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 그 PB 혹은 영업직원 그 증권사 직원에 대한 그 직원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줄줄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 직원분들한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조용히 있죠.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영어도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18년째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미국 주식을 잘하냐 그러면 제가 솔직히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래했냐고 하면 저는 오래했다고 그러죠. 어쨌거나 최초에 이걸 들여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법규를 막 말씀드리고 어떤 분들은 막 졸고 좋으시잖아요. 졸고 있겠지만 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게 끊깁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법규에서 어떻게 해서 해외 주식이 처음에 출발했는지 어떻게 물렸는지를 아무도 모르죠.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 선배들은 이미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제 동기들이죠. 제 선배도 있고 하지만 다 없어지고 이제 다 업계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다고 그러면 이미 해놓은 거에다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내일 당장 어떤 또 다른 어떤 회사가 또 이거 해외 쪽 한다. 미국 주식을 중계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예요. 이미 판이 짜려진 거예요. 우리도 한번 열어줄래 해서 어쨌거나 미국에 현지 증권사가 있으니까 여는 거지 이거 처음부터 못합니다. 아무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제도나 처음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쨌거나 첫 번째는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직원이냐 두 번째 지금 현재 18년이 됐는데 최소한 10년 전에 한글 기업 기업이 나왔다. 전체 종목에 대한 아니죠. 조용하죠. 그때도 그러면 언제 나왔을까요. 물어보죠. 그러면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직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뭐 한 5년 전에 5년 전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3년 전에 아닙니다. 작년에 저하고 작년이 아니죠. 정확히 2016년이죠. 2016년에 저희가 미국 주식의 답이다 책이 나왔을 때 그때 저희가 잠깐이지만 저희를 초기에 기억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usstack이라는 그러니까 www.usstack.co.kr 이라는 사이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후진 사이트죠. 지금 열기만 해도 손이 부끄러운 그런 사이트에 저희가 탑재했었죠. S&P500에 대한 기업 기회를 그게 이제 2016년 아마 3월인가 5월쯤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봄이죠. 그게 최초였죠. 그게 최초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올해 이제 책으로 낸 거고요. 상장기업 분석해갖고 냈죠. S&P500 다우 30 나스다 100에 대해서 그 쯤에서 수만 회사가 또 냈죠. 막 나옵니다. 기업 기회가 심지어 어떤 증권회사는 100개인가요? 해서 딱 정말 그럴싸하게 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지금 물론 지금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S&P500에 대한 기업 기회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게 미리 준비가 돼 있었냐는 거죠. 증권사에서 다 갖고 시작했냐는 거죠. 최소한 S&P500인데 최소한 S&P500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 기회가 있었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죠? 그때 조용합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봅니다. 여기서 여기 선배님들 되게 많으신데 직원 교육할 때 보면 빵빵하신 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경력이 막 엄청납니다. 한국 주식에서 다만 한국 주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시는 거죠. 그분한테 또 여쭤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국 주식을 영업해야 되는데 설명할 때 한국 시험에 대한 투상 물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증권사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증권사에 최소한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게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상담사라고 하는 예전에 1종, 2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증권 투자 권유 인력인가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걸 봐야지만 따야지만 고객분들과 함께 주식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은. 그렇죠? 가능합니다. 다 고객이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미국 주식에 대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전체 제가 왜 미국을 중요시 여기냐면 전체 국내에서 하는 해외 투자에 68%가 미국에 지금 몰려있어요. 쏠려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 투자라고 하면 거의 미국이라 해도 강한이 아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비중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의 한 68% 거의 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 최소한 미국 주식을 저희가 중계해야 되는데 그 관련한 브로커 자격증을 따올 필요는 없지만 그런 제도에 대해서 본 적이 있다?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은 아니지만 그 책자를 통해서 혹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최소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제도 뭐 하나 보태 뭐가 됐든 간에 시험은 안 봐도 상관없고 못 보죠. 가야 되니까 미국까지 그걸 안 봐도라도 최소한 그런 걸 보고하는지 에 대한 부분들 미국 주식 시장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프리마켓이 왜 중요하고 애프터마켓이 왜 중요하고 실적은 언제 나오고 실적 나올 때 뭐가 나오는지 그 어떤 전문용어가 어떻게 뜻이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적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이 지금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잔치를 오늘 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하고 잔치합니다. 장우석 2학년 딱 해서 오늘 저희가 많은 분들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 초대해가지고 오늘 파티할 거니까 오셔라 해놓고 막상 오니까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이번 파티는 여러분들의 정말 뭐랄까 다양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해서 글로벌 분산을 위해서 설명하고 다 좋죠. 그런 취지는 그런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될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한 특징이 어떤 건지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저희 저기 뭐야 저희 리딩도 물론 처음에 시작해서 물론 회사가 중간에 물론 지금 망가졌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18년이 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놓고 올해 최근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해외 주식 투자해야 된다? 뭘로 합니까? 뭘로 할 게 없죠. 할 수 직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물론 이제 그나마 저희가 마지막에 이번에 미래에서 대우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한 거에는 어쨌거나 박현주 회장이 내려서 그런 걸 좀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뭐 나머지 증권사는 아예 뭐 첫째 직원들이 그냥 뭐 밤에 잡니다. 그냥 밤에 늦게까지 장 안 봅니다. 그리고 그냥 차트로 모든 걸 분석하고 뺑뺑이 돌리는 거에 다 급급한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제가 교육시키는 거고 증권사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왜 녹음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 현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에 대한 앞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미국 주식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방송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난구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증권사에서 도움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날 토요일날 세미나 끝나고 마음이 짠했던 게 뭐냐면 세미나 끝나면 많은 분들이 뛰어오십니다. 저한테 와서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포트폴리오 좀 봐주세요. 내 종목 좀 봐주세요. 어쨌거나 이한영 교수님이 다니면서 한 주라도 한번 사보라고 해서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증권사 직원분도 좋겠죠. 우리가 다니면서 사라고 하면 결국 증권사에 대해서 수수료 수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맞아저도 귀찮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오면 뭐 합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고객분들이 이거 어떻게 답변이 안 되잖아요. 답변이 그냥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와서 막 물어보면 제가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제가 붙들려갖고 제가 오죽하면 제가 다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전화하시라고 너무나 많은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고요. 내부적으로 가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 쪽이 장고가 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절대 안 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늘어요. 별로 별로 안 늡니다. 별로 생각보다 별로 도움도 안 되고요. 증권사 수수료 수익에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이 기사만 왜냐하면 너무나 안 했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해도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전년 동기들이 몇 퍼센트 절반 이상 급증했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따져보면 30%가 해외 주식에 대한 분산 아닙니까? 제가 교육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100이면 그중에 30을 해외로 담아가는 게 옆에 가까운 미국 일본의 상황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처럼 이런 경제 10위권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분산한단 말이에요. 분산을 외울 것도 우리가 흔히 뷔페 가듯이 우리가 흔히 미국의 음식을 먹듯이 맥도날드 가듯이 스타벅스 가듯이 스마트폰 애플 쓰듯이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30%밖에 우리가 해외 블로그를 안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 이상을 우리는 해외 기업에 이미 노출이 돼 있습니다. 노출이 돼 있어요. 매출 역시도. 오늘자 나온 뉴스 보게 되면요. 오늘자 나온 뉴스 미국의 가장 핫한 수가 뭐냐면 지금 전체 모든 국가들 잘 나가는 국가들 한국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전체 매출의 절반이 해외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교육으로 통한 매출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이 다 잡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국가들이 거의 다 한국도 지금 50 몇 퍼센트입니다. 절반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수입도 하고 있고 다 열려 있어요. 개방돼 있고 사실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우기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주식으로 오면 한국은 한 1%가 안 됩니다. 전체 개인들만 치면 그게 지금 묻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낙 기관들 큰손들이 워낙 주식을 해외 쪽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아 보이는 거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표면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0점 몇 퍼센트입니다. 10%가 좀 안 된가 말까나 해요. 100을 넣으면 10은 해외로 담는다고 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순수한 개인들의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래 있었던 산업을 보게 되면 그건 대부분의 큰 기관들이 물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체나가야 된다는 거죠. 되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저희 같은 미국 측에 미치다가 앞에서 막 세미나 하고 물론 돈도 받고 있습니다만 막 분위기를 잡아주고 우리 교수님이 계속 그 지금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무리해서 다닐 판도 아닌데 교수님이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꾸미고 화장해서 그렇죠. 지금 손잡을 나이 손잡을 나이. 손잡을 나이. 손잡을 나이. 지금 놀라입니다. 집에서. 근데 다니지 않습니까? 세미나 다니면서 한 주 사라. 한 주 사는 게 답이다라고 계속 다녀가 봐야 증권사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결론 좀 말씀드리면 커지지가 않아요. 이게 시장이 절대 절대 커지지가 않습니다. 증권사는 어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수수료 장사를 또 하는 겁니다.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한국이 정체가 됐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 이걸 돌파구를 그걸 가지고 한번 또 해볼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산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에 대한 수익률을 늘려주는 거가 목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정말 더 더 다양한 어떤 리서치 자료 정보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물리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서른 몇 개월까지 중계하는데 그걸 누가 왜 합니까? 그걸 왜 아니 정보가 아니 그 나라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리서치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 미국도 안 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아니 단순한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 딱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외우라는 게 아니고 딱딱 사이트 열어서 블룸버가 됐든 로이터가 됐든 뭐 찾아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미국에 대한 어떤 브로커 시험은 아니지만 그 제도를 자기 스스로 배우고 그거 기본 아닙니까? 신권사는 기업에 대한 계열을 한글로 풀어주고 그런 기분 아닙니까? 기본 그 다음에 고객분들 받아야죠. 그 다음에 광고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아마존 알리바바를 중계하고 있다? 중계하면 뭐일까? 중계만 하는 거죠. 중계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트폴리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제가 그날 갔다 온 다음에 지금 메일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그 질문들이 내 종목 좀 봐주세요. 내 포트폴리 봐주셔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요. 적어도 저희와 같이 해서 꾸며진 포트폴리오가 다 다양하긴 하지만 나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내일부터 답변을 드릴 예정이지만 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가지고 아마존이요. 1997년 5월 15일 생장한 이후부터 지금 13만 4천 퍼센트가 올라왔다요. 그거 기다만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 애플이 뭐 처음에 샀더니 뭐 지금 뭐 3만 5천 퍼센트 그거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기업 하나를 떼어놓고 봤을 때고요. 그 기업 하나를 떼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섞어버리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아마존이 저 유니버스 50에 들어오면요. 재화문이 잘나가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종목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마존 혼자서 올라가면 뭐합니까? 아마존 혼자 신고가 애플 혼자 신고가 가면 뭐해요? 4단 최고치를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48개가 다른 게 있습니다. 50개 저희가 유니버스 50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말 고된 힘든 게 뭐냐면 고된 게 뭐냐면 잘나가는 종목 2개, 3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나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잘 꾸면서 시장을 이인이냐가 포인트거든요. 이제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막 담아 남들은 아마존을 몇 배를 벌었다는데 그거 하나 신경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최소는 10개 미니면으로 10개 적절하게 추천하는 건 15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최소는 15개 정도는 가져가셔라. 10개는 조금 빡빡하고요. 최소는 10개 이상 평균 15개 조금 더 내가 실력이 쌓이면 20개 정도까지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성해놓으면 아마존, 애플 그거 하나 저기 뭐죠? 지금 신고가 같다고 해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전체 수익률에 그렇게 연향을 안 미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십시오.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 실적이 좋은 것들이죠. 실적이 좋은 것들. 실적이 좋은 건데 여기서 또 어떤 분이 질문하시겠죠? 실적 보는 사이트에서 알려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딱 1년 동안 했던 교육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뭐 제가 했던 강의 중에 공짜로 알려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 중에 돈 받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알아서 그럼 배워보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까지 못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최소한 하나 두 개 몇 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적을 딱 내가 딱 넣으면 실적이 추위가 어떤지를 실적은 여러분들 영어가 아니에요. 많은 직원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우 본부장님 저 영어를 못 극단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정말 그런 핑계 중에서 가장 저급한 핑계입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이건 실적은 영어가 안 나오잖아요. 물론 나오겠죠. 레버뉴? EPS? 그것도 영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전부 숫자 아닙니까? 숫자 제가 추위라고 했잖아요. 추위 제가 추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추위 다 선으로 보여줍니다. 라인으로 보여줘요. 실적이 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이 어떻게 늘고 있는지 주위가 있는지 보여주고요. 주당수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줘요. 찾아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꼽아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했는데 못 가는 게 있어. 못 가는 게 있죠. 아니 여기서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주식이 직선으로 갑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게 올라갑니까? 일륙선으로 쭉 가라? 절대 그렇지 않죠.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파동을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게 뭡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이 좀 떨어진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지금 트럼프가 어쨌거나 2670억 달러 또 한 번 추가 간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000억 달러 이어서 또 한 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주식은 파동이 있다. 올라갈 때 있고 빠질 때 있다. 그런데 올라가고 빠지는 게 모든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그날그날의 시황에 따라서 센티먼트에 따라서 심리죠. 심리 심리에 따라서 그냥 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론으로 찾는 얘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면 실적이 좋은 주식은 결론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시장의 정상적인 어떤 궤도에 올라서면 다 그거는 무마가 되는 일이고요. 일인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실적이 좋아 샀는데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론 같은 거. 마이크론 테크놀 사라고 샀는데 PER이 5배 어쩌고 얘기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어떻지만 어쨌거나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아니냐 하면서 심지어 지금 어떤 월가에서 어떤 아이비들은 100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주가는 형편없잖아요. 지금 그럼 고민하시는 거죠. 이거 팔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던져야 되나? 실적이 유지가 되면 한 가지 마이크론이 예를 든 겁니다만 실적이 유지가 되면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만약에 실적이 나쁜 기업이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 그게 장땡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순간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실적을 좋은 걸 포트폴을 짰는데 지금 주가 수익률이 별로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패배자입니까? 시장에서 지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과정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냥 가져가 제가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큰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려고 제가 오늘 혼자 녹음하는 거거든요. 같이 여러분들을 하면 제가 얘기하는 분량이 줄기 때문에 저 혼자 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 마무리는 안 됐어. 끝나지 않았어요. 이 현재 포트폴리오 여러분이 구성한 포트폴리오 만약에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팔 때까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꺾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판다. 중간에. 왜냐면 어디 가서 너 얼마 벌었냐면 내가 수익률 뭐 지금 안에서 몇인데 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걸 한 번 또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시장을 이기고 싶으신 거예요? 시장을 이기고 싶으신 겁니까? 시장을? 워런 버핏트 못 이긴 시장을 여러분들 이기고 싶으세요? 워런 버핏트 IBM 투자 실패했죠? 월마트 손절했죠? 수탄 자기 수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투자를 나는 왜 아마존 못 샀을까 구글 못 샀을까 후회스럽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인정했고 인정해야지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거고 물론 그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 그 높은 정상까지 가기까지 저희가 목표가 정상 아닙니까? 저하고 또 내년에 정상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상에서 만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정상으로 가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는 결코 그냥 뭐 아마존 차트 월봉 쫙 보여드리면 와 진짜 이거 대박이냐 라고 하시겠지만 그거 그렇게까지 먹은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100만원 투자했는데 100만원 투자했는데 20년 동안 보유했으면 지금 14억 됐어요. 14억 아마존에 투입 투자했다고 그러면 아마존에 투자했다고 그러면요 1997년 5월 15일날 내가 100만원 투자하면 지금 오늘날짜로 따지면 정확히 13억이 넘는 돈이 계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13억을 번거죠. 그런데 그거를 차트를 보시면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못합니다. 그 중간에 두 배 반이 먹어봐야 한 세 배 뭐 한 10% 먹고 나온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절반 정도 먹고 나서 정말 너무 부럽다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와중에 손실을 보신 분들 계신 거예요. 아마존을 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모든 이유 왜 그렇게 못 버티나 왜 가지고 가서 끝까지 버티지 못하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조금만 겁을 주면 콜라당 팔아버리는 것 에 대한 모든 이유는 뭐냐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아마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잖아요. 5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팔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하나 팔아서 그게 엄청 수익을 낸다 치죠. 50개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 뭐하러 팔아요. 갖고 가죠.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몰빵했다고 생각하니까 몰빵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시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세를 보지 않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당장 주가가 빠질까봐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나고 두렵고 혹은 주식을 너무 많이 벌면 이제 탐욕스러워지고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30년, 40년 투자하는 거에 적입니다. 적. 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어차피 증권사 직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 줄 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다만 제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나마 이런 대화의 장이 있다는 건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만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스스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라. 좋은 종목. 우리가 숱하게 했던 저하고 이하는 교수님이 얘기한 실적의 좋은 종목들 머인투데이 다 나와있어요. 머인투데이 그거 공짜 아닙니까? 공짜. 머인투데이에서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리죠. 안 좋은 종목들은 테슬라 하지 마십시오. 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경고 드리고 나머지는 다 좋은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난 저희 사실 저 교수님이 한 컨텐츠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요. 정말 일주일마다 매일 하는 거지만 매주 하는 거지만 정말 좋은 겁니다. 그게 물론 겹치죠. 많이. 실적이 좋은 기업만 하니까 겹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가 무슨 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보세요. 거기서 찾아갖고 그 다음에 검증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어딘가 넣어보고 장구석 말이 진짠가? 어 뭐 페이스북이 실적이 줄지 않았다는데 정말인가?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트 한번 넣어보시고 괜찮으면 포트폴리에 딱 저장해놓고 시세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그냥 그 다음부터 HTS 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번 구성이 되면 각자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붕괴 한 번씩만 보면 되겠죠. 실적이 정말 줄고 있는지 아니 실적이 정말 늘고 있는지 정말 갑자기 줄었는지를 파악하셔서 실적이 많이 준다 그러면 한 붕괴 더 보는 거죠. 한 붕괴 정도는 용서해 주고 한 붕괴 더 봐서 아니면 파시는 거죠. 그게 이제 몸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 하시는 거죠. 그건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어차피 저처럼 저하고 교수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에 올인 돼서 한 분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죠. 증권사 직원분들 뭘 할 게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그렇게 돈을 벌게끔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스스로 길을 찾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 오늘 당장 내가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그런데 이 종목은 좋다. 실적이 꿀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장기적이고 건강한 투자를 추구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시초입니다. 시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그거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장기적이고 건강한 투자 이게 바로 건강한 투자예요. 수익률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요?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별로 의미가 없죠. 그걸 얘기하는 순간에 자세하게 보세요. 주식을 뭐 그냥 뭐 내일 당장 올라갈 거 일주일 뒤에 올라갈 거 그렇게 여러분들을 막 예측하고 싶으세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걸 하신다는 건 그건 욕심이고 욕심이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투자를 망치는 진행길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다양하게 많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좋은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정말 오늘 제가 굉장히 피곤한 날입니다. 오늘 9월 10일 날 월요일인데 제가 정신이 없이 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단독으로 정말 강복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향후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적절하게 잘 따라오는 어떤 그런 그런 겁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거고요. 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종목 몇 개 찍어주고 사이트도 알려줘야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희가 찾아보세요.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찾는 것도 여러분 공부입니다. 공부고요. 찾는 방법도 구글에 가서 찾으시면 되겠죠? 구글에 답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이제 아주 젊은데 젊은데 뭔가 좀 혼내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과를 드리고요. 사과를 드리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런 시황에 돈 못 버는 투자자분들이 답답해서 제가 글을 올립니다. 하면서 내일의 급등주 뭐 내일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있는데 제발 부디 부탁하건대 그런 건 없다.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식도 여러분 아시죠? 돈 버기 쉽지 않다는 거 똑같습니다. 돈 버기 쉽지 않습니다. 돈 버기 쉽지 않은데 돈 벌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담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선이 있겠죠. 뭐 어쨌거나 9월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 도대체 무역 전쟁을 조기에 좀 매듭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9월달은 금리 인상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확실히 치되고 있죠. 거기에 지금 금융주 아 금융주가 아니고요. 기술주들이 어쨌거나 다시 한 번 버블 논란이 커지고 있고 꼭지니 아니냐를 굉장히 논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대한 부채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하면 중국이 가장 큽니다만 이런 혹시 또 모르는 제2의 금융이 오는 거 아니냐 할 정도까지 노이즈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바로 밑에는 실적이다. 여러분들이 그 항해에 이 머나먼 항해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에 투자해서 만약에 주가가 빠져갖고 여러분들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자고 차라리 저한테 위안을 받으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린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가정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를 이겨나온 것도 실적이 있는 주식들은 다 이기고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요 워런 버핏이 장이 올라가면 장이 올라가면 3달러짜리 3달러 때 정확히 제가 센트는 기억이 안납니다. 3달러 때 햄버거를 드시고 그 다음에 장이 빠지면 2달러 때 햄버거를 드시는 거 상당히 궁핍한 얘기 정말 지금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를 고단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긴장시키지 않으면 흐트러지면 금방 다 말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내가 돈 좀 있고 주식을 본 해안이 있어서 그분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절제하는 거고 자기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루에 한 끼를 3천 달러짜리로 먹어도 그 사람 하나도 돈 거의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몇 배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걸 드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단련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단련시키고 자기 스스로 긴장시키고 더 절제시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투자에 옳은 방향이 아닌가 돈을 아끼고 작은 거에 좀 만족해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의 뜻을 기려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미국치 미치다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유에스타 이름을 막 만방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저하고 이한인 교수님 특히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고마운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하면서 오늘 저 혼자서 진행한 팟캐스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팀이 모여서 또 한번 그냥 왁자짓거리는 할 거고요. 오늘은 약간은 숙연해지는 어떤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의 영원한 파트너인 저하고 거의 저는 뭐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혈명이라고 우리 이한인 교수님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안동호 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오윤희 과장이 또 저희 합류에 있는 저희 분이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지만 늘 저희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정말 애쓰주신 분 이창섭씨 한테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지만 지금 캐나다에 있지만 저희 초기에 페이스북을 만들어주시고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또 이끌어주신 이석준씨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책을 2016년 저희가 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우리 교수님과 함께 책을 써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예문출판사 특히 거기에 이제 아주 제가 정말 고마운 차장분이 계시는데 차장님이 계시는데 김차장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이렇게 있기까지 많이 힘써주신 또 머니투데이 관계자분들 방송국 직원분들 굉장히 저한테 영상 만들어주시고 굉장히 미찬하지만 방송을 잘 찍어주시고 잘 내보내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또 당연히 우리 그동안 저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런 좋은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MOU를 맺게끔 해준 거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료 같은 거 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마치 이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장우석 널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굳이 저희한테 무슨 뭐 돈을 딱 내고 저희 강의가 그렇게 돈을 받는 강의가 되겠습니까. 미찬한데 근데 어쨌거나 너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좀 약간 도네이션 그런 기분으로 그동안 저희 유료 방송을 유료 컨텐츠를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호명하지 못한 분들 또 많겠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묵묵히 저를 또 응원해 주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은 더 저희가 이제 9월 15일 저희만의 행사 여의도에서 하는 거죠. 미래에서 증권 빌딩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하루에 끝내는 미국주의 투자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 그 전에 한 번 더 녹음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선선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